안녕하세요. GX송채널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는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요. 한 11년 전 노래죠. 스텐탑의 2U 최근에 놀면 뭐하니에서 거기 멤버들이 춤을 춰서 지금 좀 핫해지고 있는데 스탠딩 버전으로 안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의자에 앉아서 하는 버전이 있고 스탠딩 버전이 있어요. 스탠딩 버전으로 1절 편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음악 편집해서 하는 영상은 여기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시작 부분입니다. 자, 첫 전주 부분인데요. 자, 처음에 뒤로 돌아가세요. 자, 4박자 기다립니다. 1, 2, 3, 4의 오른손을 어깨로 그리고 살짝 왼쪽으로 돌아봐요. 왼팔 잠깐 들어주시고요. 1, 2, 3, 4 그 다음에 왼발 한 발 5, 그 다음에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발로요. 6, 7 8 할 때, 8 할 때 오른발을 찰 거예요. 8,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차서 바로 사선 1, 2 그 다음에 한 박자씩 3, 4 왼발, 오른발 네, 두 번 바운스 해주고 시작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턴을 할 건데요. 일단 양팔로 치면서 나와요. 5, 6 왼발에 7, 8 할 때 이제 양팔이 도착하죠. 8의 양손을 탁 뒤로 치면서 다운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도는 거 시작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투에이 카운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그 다음 바로 계속 다리를 양옆으로 다운 시키면서 팔이 뒤로 갔었죠. 8에 자, 그 다음 앞으로 한번 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오른팔, 왼팔 다시 8부터 할게요. 8, 1, 2, 3 4의 왼발 차요. 4 자, 치고 쿵짝, 쿵짝 자, 다리가 벌려서 오른발 벌려서 왼발이 오는 거고요. 어깨가 계속 왼쪽이 정박에 올라가면 돼요. 따 따 따 따 같이 하면 쿵짝, 쿵짝이 되죠. 자, 여기서 다시 아까 에이 카운트부터 시작 8, 1, 2, 3, 4 5, 3, 1 그 다음에 돕니다. 왼쪽으로 돌아서 딱 점프를 할 거예요. 세븐 에이 앵 할 때 점프할 때 손을 탁 돌아서 손을 탁 하면서 다리는 약간 접어주시면 돼요. 점프를 할 때 접고 내려오면서 바로 그 어려운 스텝이 들어오는데요. 자, 이 스텝은요.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이 영상을 여기 있는 제가 띄워놓은 링크나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은 링크를 보시고 이 스텝을 마스터를 해보신 다음에 이 안무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동작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일곱 번이에요. 손에 머리를 이렇게 쓸어내릴 겁니다. 쿵짝 쿵짝 쿵 쿵짝 네. 점프하고 내려오는 것부터가 스텝이에요. 점프하고 원 앤 투 앤 쓰리 앤 포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처음에 에잇부터 시작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 스티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자, 그 다음에 바이 바이 식 그냥 스텝 오세요. 바이 식 다시 세븐 에잇 돕니다. 아까 했던 동작이죠. 하나 돌아서 에잇 하고 지금 했던 동작을 그대로 또 똑같이 진행을 해요. 똑같이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 또 이 스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자리에 서는 동작으로 네 박자 동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서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식스 에잇 카운트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카운트로 다시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처음에 뒤로 돌아서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 아이 씨 이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 이치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 아이 씨 이치 세븐 에잇 쓰리 투 쓰리 포 파 아이 씨 이치 세븐 에잇 포 앤 투 앤 쓰리 앤 포 파 식 세븐 에잇 자, 이제 노래 파트입니다. 자, 여기 서서 일단은 대각선을 한번 가리킬게요. 원 투 쓰리 포 네, 여기 슈트 같은 거 입고 있죠? 슈트 같은 거를 옥깃을 이렇게 탁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투, 쓰리, 포 다음 파이프, 쓰리 자,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와서 손을 교차시켜요. 네, 손을 너무 벌리지 말고 모은 상태에서 촤 네, 들리지 않니? 그러죠? 그래서 귀를 이렇게 귀를 막아볼 거예요. 쫘 이쪽으로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원, 투, 쓰리, 포 파이, 쓰리, 세븐, 에잇 할 때 여기 키 받고 에잇 할 때 이쪽으로 네, 와서 오른쪽으로 턱을 네, 받치듯이 네, 턱 받치고 그 다음에 투, 쓰리, 앤, 포 네, 궁, 짝, 궁, 짝 네, 오른쪽으로 빰 왼쪽으로 벌려서 자, 마지막으로 끄덕끄덕 파이, 쓱, 세븐, 에잇 할 거예요. 자, 끄덕끄덕 해준 다음에 뒤로 손을 한번 돌려서 왼팔을 앞에 내밀어 놓고 꽝 쳐서 이렇게 딱 보내요. 세븐, 에잇 할 때 오른발이 같이 따라올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첫 카운트로 원, 투, 쓰리, 포 파이, 쓱,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 쓱, 세븐, 에잇 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른발을 차서 원, 앤 여기서 차고 쿵 내려올 거예요. 왼쪽으로 딱 내려옵니다. 다시 세븐, 에잇부터 세븐, 에잇 원, 앤, 투 여기서 팔 벌려서 차고 쭉 돌아올게요. 쭉 돌아서 왼쪽으로 다시 도착 네, 여기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도착 그 다음에 오른발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돌려서 쿵짝, 쿵짝 네, 돌려주고 하나, 두, 불 이런 느낌으로 엠박이죠. 그러니까 반박자로 쿵짝, 쿵짝 손은 쿵짝, 쿵짝 점점 멀리 가게끔 쿵짝, 쿵짝 해주시면 됩니다. 카운트로 해볼게요. 세븐, 에잇 시작 세븐, 에잇 원, 앤, 투 쓰리, 포 파이, 식, 앤, 세븐, 에잇 자, 그 다음 손가락질 앞으로 손가락질하고 네박자 하나, 둘, 셋, 넷, 에잇 얘가 이렇게 배로 올게요. 파이, 하나, 둘, 셋, 넷, 에잇 다섯, 여섯 고개를 위로 다섯, 여섯 엔 또 엠박자예요. 파이, 식, 앤, 세븐, 에잇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식, 앤, 세븐, 에잇 다시 한번 자, 세븐, 에잇 해서 시작 세븐, 에잇 원, 앤, 투 쓰리, 포 파이, 식, 앤,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앤, 파이, 식, 앤, 세븐, 에잇 자, 여기까지 포이 카운트 처음부터 다시 여기부터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원, 앤, 투 쓰리, 포 파이, 식, 앤, 세븐, 에잇 포 투 쓰리, 포 앤, 파이, 식, 앤, 세븐, 에잇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오른발 내밀어서 뒤꿈치가 돌아가고 또 이제 왼발이 뒤로 와서 또 뒤꿈치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뒤로 와요 왼, 오른발 왼발 왜 이쪽으로 오냐면 돌 거예요 음, 음, 음 오른발이 나온 상태에서 서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처음에 오른발 먼저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익, 세븐, 에잇 원, 투 에요 원, 투 쓰리, 포 네, 왼발을 차서 입고 있는 슈트를 여기에 왼쪽을 딱 내려버립니다 어깨 아래로 내려버리고 여기서 웨이브 두 번 손 오른손 내려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웨이브 두 번 해주고 역으로 올라올 때 얘를 입어요 따라라란 따란 딴딴 네, 정면 서주는 것까지 하면 돼요 일단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돌아서 가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쓰리, 투 네, 정면 봤죠? 이때 고개를 위로 탁 한 번 쳐줘요 쓰리, 투 그 다음에 쓰리, 포 파이 네, 어깨, 어깨, 다운 그 다음에 옆으로 쳐버려요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오른팔로 왼, 오 다리랑 같이 살짝 움직여주세요 자, 다시 여기서 정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에요 자, 그 다음 바로 왼손을 원, 앤, 투 네, 짧게 길게 짧게 원, 앤, 투 쓰리, 앤, 포 네, 어깨, 어깨 오른쪽, 왼쪽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오른팔을 놓고 쿵, 쿵 올라가죠 자, 여기 되게 복잡하죠 동작이 많고 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했어요 세븐, 에 여기는 그냥 자리 자리 옮기는 카운트예요 네, 동작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아까 슈트 자,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입었어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투, 앤, 투, 앤,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입니다 자, 여기까지 포에잇 카운트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처음에 오른발 이렇게 두고 앞으로 갔죠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쓰리,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포,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다음 파트는요 자, 이렇게 바운스를 할 건데요 오른발을 찍어주면 손을 밀어줍니다 오른발 자,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로 쭉 쭉 가줄게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에서 점프 넷 자, 점프를 한 다음에 다써여서 오른손이 앞에 다써여서 올라온 다음에 손을 빠르게 따다닥 자리를 바꿔줘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왼손이 앞으로 나와주고 오른손이랑 왼손이 또 순차적으로 뒤로 빠지면 돼요 여기서 따다닥 하고 자, 왼발을 앞에 두면서 팍 쳐주는 것까지 A 카운트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5, 6, 7, 8 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자, 여덟 박자 시작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팔을 교차시켜서 2, 2, 3, 4 네, 자, 두 번 위로 2, 2 그 다음에 앞으로 오면서 입고 있던 슈트를 이렇게 반쯤 걸친 거를 이렇게 내려요 내린 다음에 어깨 드러나게 해주시고 어깨 왼쪽부터 올립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면 돼요 오고 입어주세요 자, 그래서 5, 6, 6, 7, 8 입니다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여덟 박자 여기부터 자, 교차해서 팔 교차해서 1, 2, 3, 4 5, 6, 6, 7, 8 자, 입었어요 자, 이번엔 반대쪽으로 이번엔 이런 동작이 아니라 손을 모은 상태에서 대각선 사선으로 1, 2 점프예요 자, 한 번은 그냥 하고 두 번째는 손을 사선으로 자, 시작 1, 2 자, 왼발로 한 걸음 갑니다 팔을 모아요 벌리면서 점프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다시 네 박자죠 시작 1, 2, 3, 4 자, 다시 5, 6 아까 여기서 이거 했죠 오른손에 앞에 두고 자, 여기서 왼손이 앞으로 오죠 반대 방향이니까 손도 반대로 똑같은 요령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작은 아까랑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것마저도 반대로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똑같이 자, 다시 해볼게요 여덟 박자 시작 1, 2 3, 4 5, 6 7 8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똑같이 1, 2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옷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뒤로 손가락질 그 다음 팔 모아요 너는 너는 그래서 앞에 가르치는 게 너 하나 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은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 했던 동작 이거 그대로 똑같이 또 해주면 돼요 네 자, 다시 한 번 자, 여기서 교차해서 팔 교차해서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 여덟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전주에서 나온 안무가 또 이제 나와요 후주거든요 에잇 원, 투, 쓰리 네, 나오기 때문에 에잇 카운트에 탁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 포에잇 카운트예요 바아이, 씨, 익, 세븐, 에잇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전주랑 안무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카운트로 해볼게요 마지막에 요거 바아이, 씨, 시작 바아이, 씨, 익,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빠밤, 빠밤, 세븐, 에잇 그 다음 발 요거 하시고 똑같이 따, 따 돌아서 또 똑같이 한 번 더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빠밤, 셋, 네 하고 바아이, 씨, 세븐, 에잇 또 서주면 돼요 자, 이제 노래가 끝났어요 마지막에 잔잔하게 끝나는데요 자, 일단은 팡! 하면서 딱 무게를 잡고 서줍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 둘, 셋, 네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오른발부터 걸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손을 딱 들어줍니다 바아이, 씨, 익 뒤집어줘요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쓱, 입을 닦듯이 그 다음에 유, 하면서 손가락질 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똑같이 이 후주 파트를 전주와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꽝! 하고 서줍니다 빰,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처음부터 카운트로 해보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4, 4, and 2, and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2, 3, 4, 5, 6, 7, 8 1, and 2, 3, 4, 5, 6, 7, 8 4,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and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and 4 5, 6, 7, 8 3, 2, 3, 4, 5, 6, 7, 8 4, and 2, and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